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현재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어려운 경제 상황은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서도 70% 이상이 정책 실패에 기능한 바 큽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한국 정부의 정책 실패가 현재 어려움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어쩌면 저렇게 안 되는 쪽으로만 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 정책은 안 되는 쪽으로만 그렇게 노력을 해왔다고 봅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겠지만 아예 한국 경제를 그냥 주저 안 치고 말겠다는 그런 야멸찬 과욕이라든지 과신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정책들을 양산을 해온 것이 이번 정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정책들을 한 묶음으로 거칠고 야만적인 정책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론에 대한 근거도 없고 역사적 성공 경험도 없고 또 이성이나 합리의 바탕을 두지도 않고 일종의 마술이나 주술의 바탕을 둔 그런 정책들이 경제의 숨통을 끌어놓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정책에 관한 최악이란 그런 표현에 다 담아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만행을 저질러 왔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경제가 만신창이 되고 위기 상황으로 달려가더라도 어떤 종류의 반성이나 성찰이나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집불통과 자만심과 그리고 반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거칠고 야만적인 정책이 이제까지 실시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실시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결국 한국은 L자형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가는 형국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경제 위기의 파고 속으로 떠밀려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 펼쳐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경기 논쟁을 하는 사람들은 L자에 진입, 운운 이렇게 하지만 저는 L자 중에서 상당히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마치 일본식 장기 불황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갑자기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경제 위기 상황으로 떠밀려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아마 한국에 향한 몇 년 사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또 오래 기다릴 것 없이 문재인 정부 동안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멀쩡한 경제를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두 눈으로 목격하고 사람들의 야유와 아우성과 울부지점 속에서 아마 무대에서 퇴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경제 위기가 불가피한 이유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무지한 자들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현명한 자들은 문제를 단순하게 만듭니다 관료주의 특성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현장주의의 특성은 문제를 단순 명료하게 만드는 겁니다 경제를 살리는 길과 경제를 죽이는 것은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와 이치를 이해하면 경제를 살릴 수도 있고 또 그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경제를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평생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민족이니 국가니함에서 목에 힘을 주고 젊은 날 읽었던 몇 건의 그런 이념서적의 바탕을 두고 나라를 자지우지하고 있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경제를 관통하는 아주 간단한 법칙을 무시하고 스스로 배울 의도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죠 항상 다니면서 제가 딱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참 잘 될 수 있는 나라인데 그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것이죠 대학에 입학하면 경제원론을 배우지 않습니까? 경제원론을 배우면 경제원론의 첫 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한 국가의 생산 곡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프로덕션 팡션이라고 하죠 한 나라의 생산은 투입 요소에 결정된다 Y equal은 F, X 이렇게 해서 X의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생산성에서 결정된 한 나라의 궁극적인 생산력이라는 것은 경제성장률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생산하는 그야말로 국내 총생산이라는 것은 노동 투입 증가에 비례하고 자본 투입 증가에 비례하고 생산성 증가에 비례하는 것이죠 이 관계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한 나라의 경제적 성과라는 것은 철저하게 투입되는 노동량, 투입되는 자본량, 투입되는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거의 모든 경제정책들은 네 가지를 어렵게 하는 쪽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뭘 해봤냐 첫째, 노동 투입을 크게 줄이도록 강제하는 정책을 써왔습니다 당연히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죠 자본 투입을 크게 줄이는 쪽으로 정책을 써왔습니다 당연히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죠 생산성은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써왔습니다 당연히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죠 분수에 넘는 진출을 크게 확대하는 정책을 써왔습니다 네 가지가 다양한 문재인 정부가 쏜 정책을 압축하면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 거죠 온전한 정신과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2017년 하반기에 이미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가는데 급격하게 체제임금을 올려가지고 노동 투입을 줄이는 그런 정책을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경기가 급락하는 상황인데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가지고 노동 투입을 강제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쓰는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냐에 의해 경기가 급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법인세를 올리고 조세하고 준조식 부담으로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쪽으로만 하는 거죠 경기가 급락하는 상황 속에서 공공부분 일자리를 늘린다 해가지고 10명이 할 수 있는 일에 20명 30명을 더 뽑는 겁니다 생산성을 크게 하락시키는 거죠 골목 상권을 보호한다 해가지고 마트의 강제 휴무 시간을 늘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노동 시간 투입을 줄여버린 겁니다 결국 한국은 금리를 낮추고 재정을 푸는 등의 별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현재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 절대로 내가 보는 경제 위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경제 정책이란 것이 노동 투입 줄이고 자본 투입 줄이고 생산성 줄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성장, 반시장, 반이성, 반합리, 반논리, 반지성에 둔 주술이나 마술이나 미신의 바탕을 둔 정책을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정치 권력이 강제하고 강요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나라 경제가 파국을 맞이하지 않겠냐 한국 경제는 실물 위기를 일단 막고 난 다음에 그것이 금융 위기로 전이되어 가지고 거대한 경제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봅니다 이제 국내 기관들은 눈치 안 보고 내년 또 경제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란 그런 거를 주로 지금까지 해외 투자 은행들이 발표했으면 지금은 이제 설설 한국의 국내 기업 연구소라는 이런 데서 1%대 성장을 예상한다는 이야기는 훨씬 그거보다 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물 경제가 상대적으로 근실하고 일시적인 금융위기에 거쳤던 1997년도의 외환위기나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실물위기발 경제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한층 더 올라가는 거죠 금융위기는 일시적이지만 실물위기전은 구조적이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외신들은 서울발 기사로 막 타진할 겁니다 한국인의 눈물, 한국인의 후예, 한국의 추락 이런 제목의 기사를 해외에 발신하겠죠 전 세계는 코리아를 아주 웃음거리로 할 겁니다 북쪽은 미사일이나 핵을 막 발사해야 되는 나라로 남쪽은 한때 참 잘 나갔지만 결국은 지금은 이런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나라겠다 이렇게 막 인식을 하겠죠 도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한국이 일어서는 기를 기름 없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정확하게 문재인 정부가 해온 경제정책과 반대쪽으로 가면 한국은 살아납니다 정부 직접 개입 줄이고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노동투입을 증가하고 자본투입을 증가하고 생산성을 증가시키려는 쪽으로 정부와 도움을 주는 쪽으로 직접 개입을 줄이고 그런 식으로 안 가면 실물위기일 발, 금융위기를 옮겨가면서 그 다음에 큰 경제위기를 경험하게 될 수 있겠죠 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부는 그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려고 안 하는 거죠 오늘 이 방송들을 신문한 게 좀 우울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직접 지금 갖고 있는 경제에 대한 전망치 단단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